자 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20학년도 N수생 물리학습법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름은 N수생 물리학습법 이렇게 좀 거창하게 붙여놨는데요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할게요 이 퀘스트는 뭐 거창한 무슨 방법을 알려준다라기보다는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제수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는데 그런 것들을 수년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잡고 듣지 말고 특히 지금이 지금 1월 말 정도인데요 지금 퀘스트 촬영하는 게 1월 말에서 이제 2월 초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자 거의 최종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정시 발표가 지금 쭉 되고 있죠 그리고 한 2월 중순 정도면 여러분들 추가 합격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끝나게 되죠 2019학년도 입시가 끝나게 되는데 이미 뭐 12월 달부터 제수를 선택해서 선행반에 들어가거나 또는 우선선발반 이런 데서 시작한 사람도 있을 텐데 대다수의 제수생들은 이제 지금이 바로 마음을 딱 잡고 제수를 시작하고 학원을 알아보고 이런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2월 초에 또 설날이 있는데 설날도 연휴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일단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을 제가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종종 하는데 제수는 인생에서는 한번 해볼 만은 하다 조금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제수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한 번쯤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왜냐하면 자기가 대부분이 제수라는 건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10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인생에서 아주 큰 결정을 할 일들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맞춰서 대학 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제수를 선택했다는 거는 큰 결정을 한 거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결정을 해서 재도전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끝도 물론 아름다워야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도전 그리고 선택 결정에 일단 저는 큰 지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1년간 이 사투를 벌이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 정말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책 같은데도 제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저에게는 감동입니다 이런 것들을 책에 항상 넣어놨거든요 어딘가에 있을 거다 여러분들 있을 텐데 그건 제가 한 10여 년간 재수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야 사실은 재학생도 열심히 하는데 그 재수생들은 더 열심히 하잖아 또 재학생들과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위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그리고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인드와 플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의 그 재수 특히 처음인 사람들은 그 마인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하고 어떻게 1년 동안 물리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일단 마인드 지금 이제 1월 말 2월 초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말이야 내 수업을 선택을 해서 단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에 대한 재수생들은 팬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표정이 그렇지 않아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재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민우 선생이랑 같이 작년에 인강 들었던 강민우 선생이랑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즐겁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반적인 재수생들은 학원에 일반적으로 가잖아 그죠? 재수학원에 들어가고 선생님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대단히 좀 침울한 편이에요 침울해요 침울하고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되다니 아 정말 개탄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이 아니야 지금 시작했을 때 2월달이 시작하게 되면 한 10개월밖에 안 돼 10개월 정도 지나면 4개월이면 6평이야 4개월 남았다고? 날짜 세 봐 4개월이야 6평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짧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그리고 초반에 작년과 같은 실수를 벌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자격지심 같은 것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리고 좀 하중을 크게 걸어 초반에 이게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할 것처럼 계획도 막 이만큼씩 세우고 이런단 말이야 1년간 그 마인드를 가져가면 좋은데 초반에 그렇게 몰빵했을 때 점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표정을 잠깐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점점 약간 이렇게 박히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서울대 가는 애들을 잠깐 얘기해 줄게 서울대 가는 애들을 가만히 보면요 1년 동안 내 수업을 쭉 들었을 때 또는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1년간의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도 비교적 평온해요 평온한 편이고 아는 것들 다 듣습니다 아는 것 수업하더라도 조용히 다 들어요 작년에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는데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졸면서 지금은 좀 에너지를 아꼈다가 귀만 살짝 열고 있는 거야 눈 감고 있다가 지금 모르는 거다 이렇게 딱 눈 뜨고 딱 듣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도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효율적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눈 감고 자고 있습니다 알겠죠? 눈 감고 이러고 있다가 어? 중요한 거 하는 것 같아 그럼 딱 일어나서 이게 효율적이야 처음에는 잘할 것 같지 한 달 지나면 끝났어 자고 있어 그냥 절대 그러지 말고 모든 걸 다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그 제스웬도 보면서 후배들한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건 조바심을 버려라 조바심을 버리고 조바심 안 돼요 이걸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 다시 시작 처음처럼 처음처럼 술 이름 같지만 여튼 처음처럼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이거 하나만 잘 지켜 처음부터 끝까지 조바심 내지 말고 처음처럼 다시 시작한다 라는 거 처음에 이렇게 조바심을 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탄만 좀 얘기를 해준다면 지금 개념이 남아있어 공부한 개념 작년 수능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도도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튼 특히 작년에 공부한 기억이 남아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작년에 내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한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려 그래 그러니까 개념 공부했었지 기출 공부했었지 그지 그 다음부터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 모의고사를 잘 못했다던가 또는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보지 못한 거야 그걸 내가 지금 하면 아주 올해 수능이 잘 볼 것 같잖아 왜 작년에 다 했으니까 한 것들 빼고 안 한 것들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그거를 마저 하게 되면 완벽한 6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6평에서 완벽하게 내가 점수를 맞을 것이다 6평이 일단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그 개념이나 기출 같은 것보다는 이제 고난도 문제집부터 시작을 하는 거 어 이제 이것만 하면 되니까 딱 하잖아 그럼 6평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페이지를 다 맞아 4쪽 있지 4쪽 4페이지를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1에서 3페이지 있지 여기서 마구마구 틀려갔다 막 틀려 막 틀려 1페이지도 틀려 1페이지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게 너희들이 원한 거냐 4페이지 4개 맞고 나머지 엄청나게 틀려서 4,5등급 받는 게 이런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 6평 끝나면 무슨 짓을 해 이제 여기 앞에 공부하고 있는 거야 여기 공부하고 있어 이랬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니 그렇죠 마음만 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져 이때 또 할 거 되게 많다고 느껴지거든 EBS도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수능특강도 있고 수능완성도 있고 6평 보고 나서 또 모의교사들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 그런 것들 해야 되나 내가 지금 개념을 하고 있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닐까 이러고 있단 말이야 웃긴 거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알겠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제발 좀 야 나쁜 아니잖아 모든 선생님들이 재수할 때 3수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잖아 수학도 이럴 거라 그렇죠 수학도 이래요 수학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개념부터 공부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게 뭐 장난처럼 하는 얘기인 것 같아 니네 거짓말인 것 같아 니네 선생님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그게 맞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리야 진리 니들 속인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선생님들 니네 다 장사꾼처럼 니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알겠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세상을 좀 비틀려가지고 비틀어진 비틀 마음으로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명심해 맞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얘기를 하고 싶어 플랜 플랜은 좀 크게 나눠집고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6평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나뉜다 6평 전에 한 4, 5개월 있고요 6평 이후에 4, 5개월 정도 있습니다 6, 7, 8, 9, 10 5개월이잖아 그렇죠 11월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5개월이 있고 지금 시작해도 앞에 4개월 4개월 5개월 이쯤이야 빨리 시작했으면 5개월 5개월이겠지 6평 정확히 딱 6평을 나눈다기에는 6평 정도쯤 6월 초중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처음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개념부터 공부하란 말 하겠지 그럴 텐데 조금 문제로 좀 내가 구분을 해줄게 당연히 개념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야 개념 학습을 다시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야 재수하거나 3수할 때 특히 작년에 1, 2등급 특히 3등급 이렇게 맞았던 애들 2, 3등급이 좀 그런데 1등급은 사실 처음부터 잘 들어 생각보다 작년에 1등급 맞았던 애들은 처음부터 잘 들어 그런데 3등급 애매하게 맞은 애들이 겸손하지가 못하죠 겸손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짓 하고 있어 문제품부터 하면 안 되고 개념 학습부터 시작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카이 가는 애들이 이걸 잘해 재수나 3수여서 스카이 가는 애들은 개념 학습부터 잘 들어야겠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꼭 그걸 안 믿더라고 개념 학습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전후로 어떻게 나누냐면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기출 위주의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평 전에 기출 위주 여러분 기출 많이 풀어봤다 거의 외울 정도 돼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들 거의 해법을 외워가지고 보자마자 튀어나올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돼 알겠지? 그리고 6평 이후에는 일단 예상 문제 위주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제작된 문제겠죠? EBS도 어떻게 하면 제작된 예상 문제 아닙니까? EBS도 6평 전에 안 풀었으면 좋겠어 6평 이후에 예상 문제들은 여러분들 거의 선생님처럼 거의 뭐 평가원은 아니지만 평가원의 문제들을 평가원의 눈으로 어 이거는 좋다 안 좋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되거든 제수자나 또는 삼수자나 N수자나 그 중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점 받을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 완벽한 개념과 6평쯤 되면 여러분들이 물리, 선생님, 학원에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과외 아주 편하게 애들 과외로 가르쳐 줄 수 있게 질문하는 것마다 거침없이 기출 문제들은 다 풀어줄 수 있게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개념도 제대로 안 하고 개념은 뭐 EBS 앞에 있는 개념이나 읽으면 되겠지 읽고 있고 말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EBS에 있는 개념 읽고 있지 마세요 교과서보다 더 함축적인 거 아니냐? 교과서보다 더 함축적인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처음부터 꼼꼼히 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개념 공부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교과서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개념 공부를 다시 해줘야 돼 개념 학습하시고 기출을 완벽하게 해주는데 여기를 또 반을 나눈다면 기출도 쉬운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 초반에 여러분들이 너무 하중을 걸게 되면 어려운 것부터 한다 그러시면 안 돼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뤘던 감각들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출도 좀 구분을 한다면 중하급 정도 난이도 하고 그리고 중상급 정도로 좀 나눠가지고 앞부분에는 좀 쉬운 문제들 위주로 그리고 6편에 가까워하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기출 문제도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개념 공부 쭉 하면서 쉬운 문제를 좀 풀고 다 한 다음에 6편 전에 이제 고난도 기출 문제들 좀 풀면서 거의 뭐 고난도 기출 문제들은 외우다시피 해서 공부를 해주면 돼 알겠죠? 특히 이런 사람들도 있어 개념을 거의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도 있잖아 작년에 아예 안 하고 생명학이나 무슨 화학이나 지구과학 하다가 물리로 온 사람들이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개념은 두 번쯤 본다 두 번쯤 본다고 생각해야 돼 초심자라고 얘기할게요 초심자 뭐 N수생한테 초심자라고 하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초심자가 있잖아 그죠? 초심자급 있지 그런 학생들은 꼼꼼하게 한 번 보고 빠르게 한 번 더 복습한다 이 정도로 좀 계획을 해줘야 돼 6편 전에 학습시간 되게 많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과탐 2개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 1시간 이상씩 한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 정도는 봐주셔야 돼 알겠죠? 두 번쯤 본다라는 생각으로 초심자들은 공부하고 초심자가 아니다 1, 2, 3등급은 작년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한 번 딱 본 다음에 보면서 쉬운 문제들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어려운 기출 문제들 좀 풀고 그 중에 안 되는 것도 잘 남겼다가 6편 이후에 재풀이하면서 예상 문제들을 푸는 거야 지금 이제 EBS가 지금 나오고 있어 순문특강이 그거 지금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좀 왜 그래니네 기출 공부 다 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출제자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6편 이후엔 여러분들이 N수생들은 출제자의 안목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출제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의 감각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갖고 난 다음 이런 안목이 있는 다음에 EBS를 푸는 거야 EBS, 수특, 수환 이런 것들을 푸는 거지 알겠죠? 이때가 EBS가 좀 집중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이렇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예상 문제들은 이제 말 그대로 니들이 개념 없이 시작하자마자 하려고 했던 개들을 6편 이후에 해주는 게 맞아 알겠죠? 작년에 못했어 그건 시기가 있는 거야 그 시기에 못했는데 그 시기도 아닌데 막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바로 6편 이후에 이 시기가 됐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실전 문제, 풀이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실전 문제집 이런 것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전모의교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실전모의를 좀 하반기에 좀 몰아서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 당연히 실전을 연습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안목이 있는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목도 없고 기출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예상 문제만 풀어 제끼면 그게 양치기만 하면 참 수능에 좋은 결과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거야 제수생들은 알겠어? 저는 이제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도 이런 거 공부하는 거를 도와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 목표는 뭐예요? 당연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내 수업 듣는 학생들이 만점 받는 걸 나의 목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만점 그걸 나는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나의 명예야 그걸 도움을 주는 거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알겠어요? 예 제학생들과 사실 다를 바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를 바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다르고 시간도 좀 다르고 패턴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학생들과 제수생들의 질문도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질문하는 수준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좀 달라 느낌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집들은 좀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여기저기 도움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남들 푼다고 해서 다 풀고 있지 말고 지금 뭐 시작할 거야? 1월 말 2월 초에 EBS 막 옆에 있는 거 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많이 응원해줘 알겠죠? 지금은 그럴 땐 아니야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별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뭐 흥 얘기입니까?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야 과탐은 다 비슷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캐스트는 여러분들 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응원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올 연말에 성공하실 것이고 내년 봄에는 푸른 캠퍼스에서 축제하면서 행복하게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발전한 지 어깨에 좀 더 오신 것을